안녕하세요 EXID 솔지입니다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ID 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는 거여서 좀 새로웠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곡이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올가 나오는 영화 코어 OST를 부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재밌게 한양을 녹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둠이 걷지니 와 다 괜찮아 다 괜찮아 Here I go Here I go 넌 괜찮아 다 괜찮아 둘 다 예뻐요 둘 다 예뻐요 똑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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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분장을 하고 필덟라잇을 부르는 영상에 공개하겠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홈 대박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노래 필덟라잇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EXID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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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